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재명 씨를 당 후보로 내시오니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선거를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 그냥 귀담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에 정권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전산조작이나 선거조작을 저처럼 뭡니까 파고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이 아우성을 치던 관계없이 그냥 선거 후보별 득표수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한 달이 지나서까지 여러분들 치루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조작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조전혁이가 미웠으면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조전혁 후보가 미웠으면 은 종로구에서는 60%까지 표를 빼앗겠습니까 조전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가운데 60장을 뭡니까 훔쳐가지고 조현이한테 바로 넘겨버리는 전산 프로그램자가 돌린 거 아닙니까 이 문제기를 해결 못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노예로 그냥 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권력 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윤통 옆에 있는 사람들 폼을 잡고 다니지만 1차으로 윤석열 대통령 감빵 집어넣겠죠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좌익들이란 것은 양심이 없습니다. 좌파라는 것은 양심이 없죠. 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선거결과도 이런 만드는데 죄를 왜 못 만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선거결과를 만드는데 죄를 왜 못 만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집어넣을 때 그 주변에 뭡니까 얼마나 많은 장군부터 시작해서 국정원장들 다 쳐넣는 걸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맨 먼저 당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는 정말 그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인을 집어넣겠죠. 본인한테 가장 고통을 주는 방식을 그 친구들이 좋아하니까 좌익들은 보통인가 하느라 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을 보면 1945년도 해방이 되고 해방 전국에서 좌우익의 대결이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나라가 반석에 서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70년 80년까지 여전히 좌우익의 대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뭐까지 했냐 선거를 그냥 납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납치상태에 둔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비행기를 그냥 납치를 해가지고 그냥 차지한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 겁니다. 홍 박사가 뭐 거짓말을 친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내가 출세를 하겠습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 밑에 가서 한자리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런 거 뭐죠 꿈도 꾸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장재원 씨나 권성동 씨나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한 번 더 해먹어야 되고 오래 동안 해먹어야 되니까 윤석열이 듣기고 좋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저는 나이도 있고 그리고 저 성정 자체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뭐 윤석열 대통령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뭡니까 프랜을 세워가지고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없는 제도 만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집어넣는 거 봤지 않습니까 본인도 거기 밑에서 하수인으로 열심히 일했고 뭐 우리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좌익들은 보통 인간하고 다른데 윤 대통령은 좀 낭만적이신 것 같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좌익들은 보통 인간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나라가 어려울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2023년과 2024년도에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를 한 20권 정도의 지필 계열을 가지고 도둑놈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해서 지난 40일 동안은 유튜브 방송도 하지 않고 몰입을 해가지고 책을 해서 지금 어제까지 6권 정도를 이제 왕관을 했습니다. 책을 만드는 데는 대개 한 40일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권도 한 3주 2주 3주 안에 대선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가 한 240만 표를 뭡니까 쑤셔 넣었는데도 이재명이 함께 240만 표를 쑤셔 넣어줬습니다. 그래도 24만 7077표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한 겁니다. 윤석열이 잘나가지고 승리한 게 아닙니다. 국힘당이 잘나가 승리한 게 아니고 국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승리한 게 아니고 선거 사기범들이 경상북도하고 대구 광역시의 실수를 한 겁니다. 계획대로 안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 사람들 대통령실에 며칠 전에 박주현 변호사하고 윤용진 변호사가가 보고를 했다는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보고 안 하는 것보다 보고하는 게 좋죠. 그러나 저는 별로 신뢰를 안 둡니다. 그 정도로 뭡니까 밑에 사람들이 보고를 받고 할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뭐 보고 안 받는 것보다 보고 받는 게 좋으니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큰 기대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도둑놈들 선거 어떻게 훔쳤냐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가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조작을 했습니다. 동일한 방법을. 그래서 일단 총괄서를 한번 써 가지고 이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조작범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득표소 조작을 하는가를 개괄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개괄서를 여러분들 내놓은 것이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종류의 마케팅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힘을 더해 주셔가지고 교보문고에 정치사회 분야에 7위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은 절대 언론사에서 안 다룰 겁니다. 왜? 본인들이 뭐죠? 침묵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끝까지 깔아뭉결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능하게 책을 구입하시면 교보문고나 예스24를 구입하셔가지고 이것이 분야 1위를 떠나가지고 종합 1위를 차지해가지고 언론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후속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이 진실을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항의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얼만큼 조작을 했는지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 나라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나라가 선거를 되찾고 또 국가를 반수기 위해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